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에 이어서 종합부동산세를 진행합니다. 요약집 728조. 종부세 개념. 재산세가 과제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 기준금액이 있죠? 고액, 주택 또는 토지의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로. 그도 종부세는 투기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놨죠? 그도 종부세의 특징. 국세, 보통세,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과세. 2번. 종부세는 각 과제당의 공식가격을 합산합니다. 전국 구분 안합니다.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공식가격을 합산하여 구한 과세표준에. 종부세는 합산하니까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개인별로 합산하니까 인세, 세대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3번. 재산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근데 최근에 개정된 게 뭐다? 별장. 자, 별장도 주택이죠? 근데 이게 뭐가 됐다? 폐지. 폐지가 됐어요.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별장,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별장은 뭐다? 일반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래서 합산대상 토지. 그리고 분리는 제외하죠? 그리고 부과하는 이원적 성격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이원적이다. 그리고 4번은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부가. 그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할 수 있어? 신고 납세 제도도 있다. 그리고 역시 재산세와 똑같이 세부담 상한이 있고, 그리고 종부세는 물납을 할 수 없죠?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보냈을 때는 항상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보다 우선나는 당해세.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당해세라 그러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해세가 뭐예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줄여서 당해세네요. 자, 그리고 박스. 종부세를 하려면 이 셋자, 숫자를 구분해야 돼요. 주택은 다주택자는 9억 초과, 1주택자는 12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업무가 있고, 그리고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이 아니라 수정해 주세요. 60. 현재는 60이다. 앞으로 이게 개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작년에 여당에서는 80%까지 올리겠다, 비율을. 그런데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0이 아니라 60.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전부 종부세는 150%다. 그리고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 그래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주택 몇 프로라고요? 60, 80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이 개정안을 좀 봐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종부세는 세액을 구분합니다. 합산하지 않죠? 왜? 기준금액이 다르니까. 그래서 주택 따로 세액을 계산하고, 토지 따로 세액을 계산하고, 구분해서. 그리고 토지는 다시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구분해서 세액을 전부 합치면 뭐가 나온다? 전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3번. 그래서 종부세 과세대상. 그래서 과세대상은 주택. 그리고 뭐가 있다? 토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재산세만 냅니다. 자, 주택, 토지다. 자, 그래서 주택, 지방세법 이게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그리고 과세대상은 시, 군, 구가 아니라 국내, 국내입니다. 소지하는 주택. 그래서 종부세는 투기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주택이 있다? 합산, 배제하는 것.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있다. 1번. 임대주택. 그래서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면, 법령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합산, 배제. 6억 12억 따질 때 배제. 그리고 종업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수유의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미분양, 미분양, 미분양은. 회사가 어렵죠? 종부세 합산 배제한다. 그리고 6번 어린이집, 교육 목적이죠? 그리고 문화재 주택, 보존 목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합산할 때 배제해달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박스 밑에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납세직원할 세무세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합산 배제합니다. 즉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정. 고급주택은 물론,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중과세 등의 고급주택은 물론, 2014년부터 재산세, 중과세 등의 제외되는 별장도, 그래서 별장은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폐지가 됐으므로 별장은 어떻게 한다? 일반주택으로 본다. 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고급주택은 원래부터 과세대상이고, 별장은 제외했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세대상이다.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자. 자,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세금 혜택이 많죠?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다주택자로 판단되면 공시가격에서 9억밖에 공제를 안 해주죠? 그러다 1주택자의 과세균을 연재해 세대도 1이니, 포인트가 뭐다? 단독소유, 공동소유하면 안 돼요. 단독소유, 공동소유는 신청을 할 때만 1주택자로 봐줍니다. 단독소유. 자, 그럼 2번. 그러나 1세대 1주택 따질 때 제외대상 주택이 있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주택은 제외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것, 기억, 임대주택, 즉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뭐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단,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균을 연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장해서 그럼 이 뜻은 뭐다? 갑돌이가 집이 두채입니다. 하나는 임대사업하고 하나는 실제 거주하고 그럼 원래는 2주택자죠?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즉, 그래서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되, 요건이 충족돼야죠? 주민등록이 돼 있고 반드시 뭐다? 실제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를 하나면 2주택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포인트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나로 본다. 그리고 니은 합산 배제 사본용 주택 이런 것도 항상 신고를 하면 하나로 봐준다. 그리고 3번, 1세대 위에, 이거는 영원히 1세대 유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 미룬다. 연기하죠? 자, 혼인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자, 그리고 동거복량은 60세 이상이죠? 미만도 한쪽이 사별하면 포함하고,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동안. 뭘로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오른쪽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리고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무슨 뜻이다? 12억까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개인별로. 자, 4번.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는 합산하되, 세율을 적용할 때는 1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 토지는 집이 아니죠? 이에도 1주택자로 본다. 그래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는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자, 일시적 2주택. 자, 몇 년 동안? 3년입니다.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로 본다 이거죠. 1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2년 하면 안 돼요. 3년. 그래서 3년이 지나서도 안 팔면 2주택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도 하나로 본다. 영원히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5년 동안만. 그래서 1주택과 상속을 원의로 취득한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그래서 5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기억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그 다음 상속받았는데 지분율이 40% 이하. 그런데 디귿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일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되. 뭐다. 니은과 디귿은 5년이 경과하여도 하나로 봅니다. 원칙은 뭐다. 5년. 그러나 니은, 디귿은 지분 40% 이하거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일 때는 연수에 관계없이 하나로 봅니다. 그럼 지방저가주택은 언제나 하나로 보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공시가격 3억 이하. 그리고 니은은 뭐다.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시 밖. 밖이에요 밖.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 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 동양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 그 분이지만 뭐다. 경기도 연천군 인구감소 등이 있는 지역은 뭐다. 저가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느낌으로 가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731조 특례. 위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단, 과세표준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종부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세율을 곱할 때는 상속받았다. 1주택이 있어. 상속받으면 집이 2개죠? 그건 합산해. 그러나 세율을 계산할 때는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자, 이런 거는 신청해야죠. 그래서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고하라. 한 번만 하라. 그래서 최초에 신청할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청 않을 수도 있고 사후관리, 그래서 사후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수에 합산해서 이자 등을 포함해서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상속받으면 5년까지는 합산하지 않죠? 그래서 5년까지는, 5년 지나서 팔아라. 그럼 6년째부터 안 팔고 있으면 합산해서 추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주택자 설명했네. 자, 그 다음 토지. 자, 토지는 종합합산. 항상 국내 재산세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죠? 그리고 별도합산. 그리고 이 박스가 중요하잖아요. 주택토지,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딱 두 가지죠? 주의하자, 별장은 포함합니다. 일반주택이니까. 그러나 토지 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그리고 밑에 건축물.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나? 이제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주택. 자, 국내 공시가격 얼마 초과? 9억 초과.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나오면 얼마 초과? 12억 초과.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금액. 9억, 12억. 꼭 기억해야죠.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사업자니까. 80억 초과. 숫자 네 가지가 필수예요. 필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면 숫자 9억, 12억 초과죠. 5억, 80억 초과. 그래서 초과하는 자는 뭐다? 종부세를 초과분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과세표준. 항상 과세표준은 뭐다? 공시가격을 합치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주택자는 9억을 빼고 1주택자는 12억을 빼고 필수가 뭐다?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현재까지는 몇 프로? 60. 절대 80%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60이라고요. 60. 개정 예정입니다. 60. 그 다음 1주택자는 12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 60. 그래서 2에도 60입니다. 그래서 80 하면 안 돼요. 60. 2에도 60. 개정되면 80으로 바뀌겠지만 현재까지는 60이다. 그래서 주택은 80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60, 60으로 수정해 주시고. 자, 종합합산은 뭐다? 100%. 100%. 100%에요. 100%. 자, 밑에 용어 정리. 자, 다가구는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러나 합산 배제 신고하면 각각 하나로 보고요. 자, 2번.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아까 했죠? 임대주택, 과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하였다. 주택 두 개잖아. 그런데 하나는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면 하나로 본다. 그리고 등록문화주택 이런 것도 뭐다?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자, 그래서 과세표줄이 나오면 이제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자, 주택은. 자, 세율 나와 있죠? 그래서 산출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가나요? 자, 초과 누진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와. 그럼 9억 초과, 12억 초과는 이중과세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래서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재산세를 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럼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의 다음의 세율을 곱한다. 자, 세율. 이것도 개정법이죠? 2주택 이하는 최저 0.5에서 최대 2.7%로 갑니다. 2주택 이하 0.5에서 최대 2.7%. 분수로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7. 몇 단계다? 7단계.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5,15,7,7단계. 그리고 3주택 이상은 뭐다? 3주택 이상은 0.5에서 최대 5%까지 올라갑니다. 7단계. 그래서 하나, 두 개는 이렇게 쓰고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5,5.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라고 나오면 비례세위를 씁니다. 투기 목적이니까 끝에 거 쓴다고요?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은 5%까지 올라간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은 초관어준 세율, 법인은 비례세위를 쓴다. 2.7%, 5% 이중과세. 그래서 9억 초과, 12억 초과는 이중과세죠? 초과부는 재산세도 납부하고 종부세를 다시 납부하니까 이중과세다. 그래서 전체 종부세에서 뭐를 어떻게 한다?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 자, 그리고 공제할 때, 공제할 때 재산세를, 거기 별 표시되어 있죠? 당부장 표시,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는, 이거 별 딱 붙여요. 여러 번 출제됐어요. 재산세 표준 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 그럼 종부세도 똑같이 알아. 왜? 재산세를 빼는 거니까. 어떻게 알아?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하고,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뭐다?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라. 적용받기 전 세액 하면 땡. 그래서 이 지문은 전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재산세랑 똑같이 하라. 자, 그 다음, 기역. 개인인 경우는 세율을 어떻게 한다? 기역. 2주택 이하는 5.15 칠레 7단계.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자, 밑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항상 누진 세율은 앞에 거를 암기해야 돼요. 0.5. 이해도 똑같아요. 0.5. 뒤에는 다르죠? 앞에 거를 꼭 암기하자. 자, 그리고 7.34 법인. 자, 법인은 어떻게 한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기역. 2.7% 비례세유를 씁니다. 니은은 5%. 단, 모든 법인이 아니라 이 경우, 법인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제사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런 법인을 제외하고 비례세율 2.75%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종합합산은 역시 3단계 초간후련이죠? 그래서 종합합산은, 종합합산은 최저 몇 프로? 0.1%죠. 투기목 1%에서 3% 몇 단계? 3단계. 그리고 별도는 사업자죠? 0.5에서 최대 0.7. 가운데가 생략된 거예요. 3단계니까 여기는 2가 생략됐고, 여기는 0.6이 생략됐다고요. 그래서 종합은, 하나, 둘, 셋, 종합합산 3단계. 별도는 5, 6, 7, 별도합산. 가운데 생략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3%, 3단계예요. 별도는 0.5에서 0.7, 가운데 6이 생략됐다. 자, 4번, 주택분 종부세 계산할 때 세율을 적용시 주택수 계산. 아까 배웠죠? 자, 1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주택수를 늘려야죠. 이럴 때는 각자, 1인 하면 안 돼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리고 2번, 다가구는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3번, 주택수 제외. 다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억, 임대주택, 니은. 자, 니은. 그 다음 뭐다? 일시적 이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방적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다? 이런 주택을 뭐다? 합산 배제 등을 받으려면 참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왔다?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를 해준다? 일주택자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토지는 안 해줘요.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일주택자,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별을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고령자 세액공제.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 필수예요. 종부세에서 5살 단위로 유리 다릅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숫자 배열이 뭐다? 2, 3, 4. 원칙. 누구만 공제를 해준다? 단독소유자. 단독명의. 그러나 공동명의자는 안 해줘요. 그런데 공동명의자는 어떨 때 해준다? 신청한 경우에. 그럼 원래 부부간의 공동명의다.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18억. 개인별로 따지니까. 공동명의, 부부간의 공동명의는 집을 두 개로 와요. 다주택자로. 그러다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잖아. 그죠? 개인별로 딱 9억이니까. 그래서 18억이 넘어갈 때는 종부세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1주택자로 신청해서 12억을 공제받고 그리고 뭐다? 연령별 공제도 받겠다. 유리한 쪽으로 공동명의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보유기관별 세액공제. 몇 년 이상?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5년 단위로 끊어져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30이 아니라 40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은 50. 숫자배열이 2, 4, 5. 누구만 해준다? 단독명의자. 그러나 공동명의자는 신청해야죠. 그리고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공제하되 몇?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몇 프로다? 80% 자, 80%입니다. 그리고 보유기관 계산. 1주택자. 박스. 그래서 소실도계 노동으로 멸실되면 보유기관을 더해줘야죠. 그래서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관을 통산해서 계산한다. 그 뜻이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다. 뭐를? 주택. 그럼 보유기관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보유기관을 통산해서 보유기관을 늘려준다.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짜그담 6번 세부담 상한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몇 프로다? 150%입니다. 150%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별 딱 붙여 주택 그래서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포인트가 뭐다? 직전 연도 실제 소유를 불문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주택자는 어떻게 한다?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연재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그래서 직전 연도 소유 불문 주택의 주택 그리고 밑에 세부담 상한은 전부 150%다. 300%이 없어졌어요. 주택도 다 150%이라고요. 지역과 관계없이 자 넘어가 보죠. 737쪽 공동명의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납세의 무자 과세기를 연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의 다른 주택을 과론은 볼 필요 없죠. 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동명의 1주택자는 그 배우자 중 배우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어떻게 하다? 납세의 무자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납세의 무자로 할 수 있다. 누구를?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따로따로 납부하지 말라 이거지. 자 그리고 지분율이 같은 경우는 공동소유자에 관해 합의에 따른 사람을 납세의 무자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청 항상 이런 거를 할 때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공동명의 1주택 신청을 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 신청했잖아. 과세표준 계산할 때 위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표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그럼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2억도 기본공제 받고 연령별공제 세입공제도 해주겠다. 그럼 오른쪽 결론 자 오른쪽 결론 나와 있어요. 결론 나왔네요. 주택분, 토지분, 납세의 무자 자 주택은 얼마? 9억 초과 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그리고 과세표준은 반드시 기준금액을 빼야죠. 9억 빼고 1주택자는 12억을 빼고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별표시하세요. 60% 현재까지 60%예요. 그러나 종합은 5억을 빼고 100% 별도는 80억을 빼고 100%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반드시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럼 세율 자 주택 0.5에서 2.7 7단계 이해는 어떤 자예요? 2주택 이하를 얘기해요. 2주택 이하 옆에 적어놓고요. 5.15 7.4 7단계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0.5에서 5% 7단계 3주택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라고 물어보면 2.7 5%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나 토지는 이런 구분이 없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하나 둘 셋 종합합산 5.6 7 별도합산 자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공통은 뭐다?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똑같죠? 그리고 뭐다?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와 보유기관별 공제를 해줍니다. 60세 이상 2.3.4 5년 이상 2.4.5 중요한 것은 토지는 안해줘요. 그리고 세부담상한은 전부 150이다. 300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1세대 1주택은 얼마를 공제한다? 12억 아무런 말이 없으면 9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관별 공제는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몇 프로? 80 그리고 종부세에서 세부담상한은 뭐다? 전년도의 재산세와 전년도의 종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당의 과세재성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서 세부담상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총세액 상당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부세 세부담상한은 재산세를 빼주잖아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그래서 세부담상한도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구요? 총 세액 상당액의 세부담상한이 150%를 적용한다. 그랬죠? 다섯 글자 자 그 다음 마지막 부가징수 자 재산세와 동일하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리고 원칙은 정부부가 납기는 12월 1일에서 15일입니다. 16일 하면 안 돼요. 15일 넘어가죠. 자 고지서발부 재산세랑 동일합니다. 5일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개시 개시 개시자가 꼭 붙어야 돼요. 개시 개시가 안 붙으면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연체할 수 있어요. 개시 예배는 신고납부 신고납부로 가면 정부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신고로 가도 납기는 똑같아. 12월 1일부터 15일 그리고 D급 신고기한 날에 관할세무서장 최신관세 납부하는 거고 그리고 종부세는 뭐다 선택하면 신고를 함에 있죠. 그럴 때는 무신고는 없어요.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러나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0%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과소 10% 무신고 자체가 없다. 종부세는 자 재산 보유세 납부기한 필수죠. 자 재산세 자 주택은 뭐다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건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전액 그러나 주택분은 2분의 1 2분의 1 그러나 종부세는 이런 게 없죠. 정부부가든 신고 납부든 12월 1일부터 15일 자 분납 그래도 재산세랑 똑같은데 분납기간만 틀리죠. 250 초과 엔드 일부 엔드 2개월 하면 큰일나요.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그리고 그 박스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500만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 250 초과 는 금액 그러나 국세에서는 차간만 감액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500만원 초과 일대는 뒤에 지문은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기준금액이 250 초과 해서 500만원 이하는 250을 차간만 금액 초과 는 금액 똑같은 거죠. 500만원이 초과 일대는 절반 50% 이하 그러나 물납은 폐지 부가세 종부세 납세 모자는 함께 농어촌 특별세를 20% 함께 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납부한다. 오른쪽 740페이지 올해 재산세와 거의 유사합니다. 꼭대기 1세대 1주택자만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든 재산세든 뭐다. 납부 유예 유예가 뭐다. 미룬다. 납부를 연기한다. 그럼 언제 납부하는 얘기야. 죽거나 제3자에게 증의하거나 매각하면 납부해야 돼. 미룬다. 잠시만 그래서 대상자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는 그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죠. 담보 제공 그리고 기업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만 해줍니다. 그리고 몇 세 이상만 해준다. 60세 이상. 그런데 60세가 안 되더라도 어떨 때는 대상자가 된다. 5년 이상. 보유 환자. 그리고 급여를 따집니다.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소독을 따져요. 6천만 원 이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번. 얼마 초과할 때. 100만 원 초과. 천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100만 원. 복잡하죠. 이런 대상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자, 납부 유예. 자, 1번. 언제까지? 양도 증여 상속 개시 시점 까지 양도하면 세금 내야죠. 증이에도 세금 내야죠. 죽으면 상속인이 내야죠. 까지 납부 유예. 그래서 납부 유예를 하면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까지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게 종화 아니에요. 납부유예하면 나중에 팔았다. 죽었다. 증여했다. 이자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부과한다. 그러나 3번. 요건 미충족시. 1번 2번 3번 충족이 안되면 납부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때는 역시 이자를 추징합니다. 취소나 이럴 때는 이자를 추징한다.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밑줄 그어 3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5일 전 10일 전하면 큰일 나요. 3일 전 즉 12월 15일까지 그러면 허가 여부는 5일 들어가면 안되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종료일까지 뭐다? 허가 여부를 통제한다. 그럼 허가 취소 사유는 뭐야? 1번 아까 얘기했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사망하면 취소 그럼 취소하면 이자를 붙여서 추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위 대상자 요건에 충족하냐는 취소 그리고 3번 담보를 변경했다. 그럼 담보 보존에 필요한 세무사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그리고 4번 국세 징수법 어느 하나의 해당되어 그 납부에 관계되는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없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취소하겠죠. 등등등 그래서 뭐를 꼭 기억해야 돼요? 대상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천초과가 아니라 백만원 초과다. 1번, 2번, 3번, 4번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그럼 필수가 뭐다? 필수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교가 필수라고요. 비교 자,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다. 그리고 과세권자는 시군구 모든 자치시와 돈은 과세권자죠. 납세지는 소재지 그리고 종부세는 납세지 세무소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주소지로 갑니다. 그럼 주소가 없을 때는 소재지 등으로 가고 그리고 납세무자는 6월 1일 현재 모든 재산의 소유자. 그럼 단 종부세는 뭐다? 기준금액을 초과해야죠. 주택은 9억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 나머지는 5억 80억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은 재산세는 모든 재산은 5개 토 건주 선항 종부세는 딱 2개죠. 주택 주택 토지 그래서 주택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들어가죠. 그러나 오른쪽은 과세 대상인 주택 단 종부세 부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합산 배제주택은 제외하죠. 재산세는 이런 게 없어. 합산 배제주택 자, 과세 방법은 종부세는 물세입니다. 아, 재산세는 물세 여러 개를 소유하더라도 주택별로 개별 개별 과세하고 토지 두 개 별도와 종합합산은 지군군의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전국 그래서 개인은 무조건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물건별로 개별 개별 과세는 물세도 있고 소유자별로 합산나는 인세도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원칙이 인세다. 개인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나왔죠? 과표 똑같아. 공정시장 가액비율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러나 종부세는 기준금액을 빼야 돼요. 그럼 그럼 재산세는 밑에 나왔죠?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리고 1주택자는 45 그리고 종부세는 주택 60 토지는 100%입니다. 그런데 재산세에서 1주택자는 45죠? 개정됐어요. 최근에 45하면 큰일 나요. 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어떻게 법이 바뀌었다? 공시가격 3억 이하 그 다음 공시가격 3억 초과에서 6억 이하 그 다음 6억 초과 이렇게 세분화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43% 이에는 44% 이에는 45% 이 숫자 많이 봤죠?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 세부담 상한 개인 주택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105% 110% 주택 130%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150이 없다 배웠죠? 뒤에 나올거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자 45% 하면 틀려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43% 43% 44% 45% 세분화 시켰다. 그래서 뭐다? 6억 초과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재산세가 덜 나오죠? 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율이 낮아졌잖아요. 참고하시고 표준세율 주택 0.1에서 0.4 1주택은 9억 이하 입니다. 0.05에서 0.35 종합은 이렇게 있고 오른쪽 종부세는 하나 두개 지역을 안 따져요. 515 칠레 7단계 3단계는 5% 5% 그러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단 이거 지우세요. 12억 초과 2% 3% 4% 이거는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3주택 이상 12억 초과는 뭐다? 최대 5% 까지 간다. 알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은 0.5 에서 5% 단 3주택 이상인데 12억 초과 할 때는 이렇게 세분화 시켰다. 2345 결국 최대 5% 까지 간다. 종합별 또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비과세 1년 미만 건축물 등은 비과세 그러나 종부세는 뭐다? 재산세 비과세 면제 경감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 한다. 그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네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세부담 상환을 봐주세요. 세부담 상환 150%야. 단 주택은 공식가격 3억 이하 100%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그럼 150% 150% 법인 이거나 또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150% 주택은 150% 이 없어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150% 이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끝났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소득세로